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에서 유상증자 1500억 그 내용이 좀 안좋습니다 그 내용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HLB에서 2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을 18. 몇 프로인데 20%라고 치고 대략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안빠졌어요 기대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생명과학에서 진행하는 유상증자가 호재는 아니에요 호재는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생명과학에 국한되는 거고 이거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진양권 회장이 약간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HLB 쪽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HLB 제약 쪽으로 같이 구성을 하는 게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조회를 누르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세 달이 채 되지 않았죠 그 기간 동안 572%다 그리고 시장 대비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뭐예요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종목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종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장담컨대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봅니다 DI 자 제 매매 타점 보세요 돌파 구간 싸게 사나요 아니요 돌파 구간에서 매매를 했다 즉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나는 돈을 보고 매매하는 거다 그쵸 돈의 움직임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돈이 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DI는 뭐예요 HBM 관련 주 그쵸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승 매매를 했을 때 18% 22% 모든 종목을 2주 안쪽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 돈이 들어올 때 매수해서 그 자리에서 끝내니까 이게 끝이에요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쵸 이 수익을 보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이런 내용이 합쳐져서 손실난 부분까지 포함된 제 계좌 수익을 다 인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특이점은 자람 테크놀로지 HLB 제약 시장감의 수 8시 49 8시 53 장 시작 전에 공개를 한다 자 내용 보세요 HLB 제약 HLB 제약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그랬죠 이쪽 구간에서 제가 HLB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HLB 제약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계속해서 상승 중 근데 이틀 동안 몇 프로 19% 이때 찌라시가 돌았었는데 그 다음날 매수 매수 했을 때 추가적인 시세 유상증자가 그룹사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다 기대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람 테크놀로지도 보면 보세요 며칠 걸렸죠 하나 둘 이틀 걸렸고 어떻습니까 75% 언제 샀죠 상승 구간 돈이 들어왔을 때 돈을 보고 매매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배우시고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아까 전에 보셨던 내 계좌 수익을 1000%로 만들 겁니다 올해 자 그래서 돈은 안 받지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세요 이거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알았으니까 종목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죠 제가 왜 HLB에 집중하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왜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돈은 왜 들어와요 미래가치가 좋아지니까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걸 예상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좋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폭락 나옵니다 언제 다 올라가고 나서 그래서 고가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미 가 있어요 그렇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그겁니다 뉴스는 뭐예요 실적이 좋아졌다는 뉴스죠 어떤 호재 거리가 나왔다는 게 뉴스가 아닌 겁니다 결과적으로 호재가 나와서 최종적인 결과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A의 호재가 터져요 그럼 B기업은 어떻게 돼요 A의 호재가 반영돼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 특이한 점이 뭐겠습니까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죠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뭐 공시를 뭐 뭐 따로 보고 거기 들어가서 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뉴스공시택 가 가지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HLB 생명과학 1500억 유상증자 결정에 급락했다 근데 이 좀 안좋아요 안좋습니다 이게 음 생명과학이 제가 아까 가격이 먼저 간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연계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생명과학이 어 15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합니다 근데 2500억 중에 900 몇십억 즉 한 천억 정도 되는 규모가 부채상환자금 이구요 그리고 한 400억 정도 한 300 몇 십억 정도 그 정도가 운영자금으로 들어가구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 시설투자 뭐 그런 쪽인데 시설투자의 비중이 많았다면 그건 진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제 막 판매가 신청 나와서 흑자전환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시설투자를 한다 어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호재죠 그렇죠 유상증자도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어 부채상환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HLB 쪽에서 자금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HLB 생명과학 그쵸 여기서 지분 구조를 보면 주주배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8.5%를 누가 가고 있어요 HLB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300억 정도 그쵸 1500억에 계산하기 쉽게 20% 잡더라도 300억 정도는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HLB 쪽에서 HLB 생명과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진영권 회장이 약간 꼼수를 부린 겁니다 근데 뭐 요 정도는 인정을 해주자고요 대신에 우리는 HLB 생명과학을 혹시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생명과학은 매매하지 말자 이쪽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HLB와 HLB 제약 쪽으로 옮기자 이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고요 HLB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어요 한국 바이오사에 알테오젠하고 같이 원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부분은요 그 기대감이 왜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냐 여기 보세요 적자 뭐가 HLB 생명과학이 그리고 HLB는 어때요 적자 가면서 더 커집니다 왜 신약 개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12월 달부터 얼마나 크게 올랐습니까 이것뿐이에요 HLB 올라간다 HLB 제약 올라간다 생명과학 올라간다 테라퓨틱스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다 적자야 다 올라가는 주식은 실적이 좋지 않다 왜 좋아지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지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미래가치가 좋아졌을 때 주가가 먼저 반영해서 먼저 뜨는 겁니다 주식은 무조건 선 반영한다 최근에 반도체 AI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 엄청 강하죠 미증시도 똑같다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긴 하지만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요 왜 선 반영하니까 멀티풀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HLB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돈을 보고 매매를 하자 근데 우리도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왜 그래요 돈을 벌라고 하는 거다 그럼 당연히 돈을 봐야지 왜 꿈을 꾸고 있냐고요 그 꿈은 돈에서 나오는 겁니다 냉정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꿈은 돈에서 나온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코멘트입니다 이건 진짜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하지만 실시간 타점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HLB를 제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만 보더라도 나와요 이거 1월달입니다 1월달 1월달 12월달 신고가 가고 조정받고 1월달에 반등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밑으로 내려보세요 1월 29일날 1월 29일날이죠 63,100원에 매도하고 31% 며칠 걸렸나요 하나 둘 셋 넷 4일 걸렸죠 그쵸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8만원에 다시 사고 7만 8천 5백원에 다시 사요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15,000원 이상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20% 이상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한 결과 급등 이것 뿐입니까 HLB 제약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하죠 이때 아까 보셨죠 HLB를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HLB 제약 쪽으로 확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분산시킨 거죠 하지만 집중 투자나 마찬가지죠 HLB를 사면서 HLB 제약까지 같이 샀다 이러면 집중 투자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어때요 이 중에서 강한 종목이 나온다 근데 특이점은 HLB 생명과학 쪽에서 내가 이 구간 이후에 매매를 안 했다는 점입니다 이날 찌라시 돈 날이거든요 그 이후에 내가 매매를 안 했다는 점이에요 왜 시세가 쳐진다는 걸 보고 이쪽에 자금을 회수를 한 거니까 그쵸 돈이 결정된다 그쵸 그 뒤에 손절했죠 1.6% 손절 했잖아요 근데 12% 수익 보고 그냥 끝낸 겁니다 이러면 그쵸 이런 매매를 하려면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타점은 가격이고 가격은 움직인다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타점 관련돼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와서 배우시구요 무조건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하는게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켜라 하고 여기 보여드린 내용처럼 장 시작 전에 제가 다 공개를 한다 왜 이미 확인이 된 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니까 돌파 구간을 당연히 장 시작 전에 공략이 가능하죠 줌은 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확인하고 어 시가 뜨네 매수 하지만 그 정확한 타점이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그쵸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부앤테이크 해야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우린 돈을 보고 매매한다 끝 그쵸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쪽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건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파 구간에 매매하지만 돌파를 거쳐간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그 이 내용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지금 강한 돌파 구간 즉 신고가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쵸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내가 파악을 하고 분류해서 매매를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준비를 해놨으니까 모든 분들한테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두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